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요 하분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엊그저께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아주 커다란 행운의 선물 택배 선물 박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열 개를 보내 주셨습니다 도담 세트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10개의 화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렌지색에 꽃무늬가 나비 문양이 여기 있구요 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나무 꽃무늬가 매화꽃인가 뭐 이런 꽃인 것 같은데 도담 세트 중에 이거 하나에요 요거는 너비가 12cm 여기 높이가 10cm 오렌지색으로 아주 색감이 파스텔톤의 오렌지색 아 너무 예뻐요 요거 처음 제가 지피는 대로 꺼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파스텔톤의 스카이색 하늘색이네요 요것도 나비 문양이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매화꽃인가 꽃무늬가 이렇게 있고 요게 10cm 여기 너비가 10cm 높이가 10cm 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는 또 요것도 파스텔톤이네요 파스텔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상이에요 그리고 흰색 꽃으로 다 되어 있고 요것도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너비가 8cm 여기 높이는 14cm 요거는 좀 약간 약간 14cm로 롱분 이에요 이렇게 충 충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심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찐보라색 퍼플색 아 요것도 나비 문양이 있네요 그래서 다 도담 세트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또 매화꽃이 이렇게 있고 특이하고 예쁘죠 여기가 너비가 10cm 높이가 9cm 퍼플색이 예뻐요 요것도 4개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하사한 색이예요 네 아주 빨간색인데 빨강도 약간 파스텔톤의 빨강이예요 요것도 꽃무늬는 똑같구요 요거는 잠자리가 달아다닙니다 너비가 10cm 여기가 11cm 네 요것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네요 둥그런 항아리 모양의 도담 세트 중에 하나구요 그 다음에는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아까 요거 오렌지색하고 약간 비슷한데 네 요것도 너무나 예뻐요 네 요거는 너비가 너비가 11cm 가로 11cm 높이 11cm 요거는 똑같아요 요것도 예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개가 더 나오겠네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린색이에요 네 그린색에 어머나 이거는 또 이렇게 나뭇잎 모양 그린색이 연두색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구요 나비 모양이에요 너무나 예쁘죠 둥근 이것도 약간 조그만 항아리 모양인데 너비가 10cm 9cm 네 예쁘죠 요것도 두께로 한 세트에 65,00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자 가격도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당 거의 6,500원 꼴인데 음 이런 꽃무늬 화분을 어디 가서 이거 6,500원 주고 살 수도 있을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비가 10cm 높이가 12cm 네 이것도 퍼플색 보라색으로 아주 멋진 그런 항아리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 요것도 네 요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좀 다르네요 그 크기도 똑같아요 10cm 높이는 12cm 네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아 요것도 예쁘네요 10cm 이것도 10cm 12cm 똑같네요 요거 길이 이 세 개가 맨 마지막에 나온 세 개는 길이가 똑같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꺼내 가지고 색깔이 좀 막 섞여 있잖아요 제가 좀 비슷한 색깔끼리 딱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이제 비슷한 색깔끼리 제가 좀 요렇게 놔봤어요 요게 이제 도담 세트인데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남겨 드릴 거구요 거기다가 주문하실 때는 전화번호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택배 주문하시면 되구요 가격은 65,000원 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씩 구분을 지어서 해보니까 너무 예쁜 그런 너무나 멋지고 예쁜 고급지고 네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너무나 예쁘고 멋진 그런 다육이를 담아 놓으면은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달기가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저 뒤에는 빨간색끼리 저 뒤에는 보라색끼리 여기는 또 그린색끼리 또 요거는 노란색 여기는 네 하늘색 스카이색 네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색끼리 요렇게 뭐 하나 봤어요 여기 열 개가 도담 세트가 네 네 65,000원 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 행복한 꽃그릇 음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이게 가성비 대비 너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네 65,000원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제가 밴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음 밴드에도 많이 찾아가 보셔 가지고 이런 도담 세트 뿐이 아니라 음 파스텔 달고지 세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가성비 대비 아주 멋진 화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파스텔 달고지 세트 또 요번에는 행복한 꽃그릇에 도담 세트 열 종 네 이게 65,000원 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싸고 이렇게 쪼로로 세트별로 달기를 심어 놓으면 너무나 멋진 달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난번 거는 제가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세트로 한번 여러분께 심는 모습도 보여 드릴 겁니다 네 6만명 이벤트 때는요 또 이렇게 하분하고 제가 또 달기를 팍 쏠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